네, 이번에는 한국낚시협회 회장님이자 NS 대표이사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부스의 설명 중 워낙 다 알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 회사는 지금 여기 킹텍스 보드 전시회 회사가 처음 한 4년 전부터 상관하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드하고 낚시하고 거의 같은 적이라서 저희 회사 4년부터 상관하게 되었는데, 제가 보다시피 아마 보드에다가 저희 회사 브랜드를 넣어가지고 전시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희 회사는 100% 국산 보드였는데, 브랜드는 없고 판매가 곤란하다는 그런 곤란 보다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브랜드를 붙임으로 해가지고 잘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벌써 아마 오전에 저희 회사 브랜드 붙이는 게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저 보드를 산 사람한테는 저희 회사에서 최고급 낚시대 한 대를 선물해 주기로 했어요. 역시 대한민국의 대표 낚시 회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낚시 산업과 보트 산업 떼려야 될 수가 없는데, 낚시 산업과 보트 산업이 어떻게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견 좀 여쭙도록 할게요. 요새 상대 바다 낚시가 상당히 많이 유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낚시 행위를 전부 다 보드를 타고 하는데, 또 낚시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 보니깐 우리나라 보드와 낚시 관계가 낚시대와 상당히 좋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VIP 관계자들하고 주파는 있는데, 보드 산업 안에서 상당히 도시 여부 때문에 보드가 많이 팔린다고, 낚시마약이 팔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낚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트 인구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함께 발전해 나가며 윈윈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